우리나라도 우주강국이 될 수 있을까? 수혜주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우주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제가 좀 종합을 해봤고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수혜주 정도는 미리 우리가 체크해놓고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혜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아세요? 멋있죠? 이 사진 뭐냐면 한국의 독자 기술 차세대 중형위성이 우주로 떠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안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바로 그날이었나?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다시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시 해서 쐈는데 결국 성공적으로 K위성시대를 열었다는 아 이거는 쾌거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특히나 독자 기술 얘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좀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중량이 5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상을 정밀 관측하는 용도로 개발이 됐고요. 흑백 0.5m급 컬러 2m급 해상도를 지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정밀 지상 관측 영상 광역 농림상황 관측 영상 수자원 관측 레이다 영상 등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올라가가지고 계속 위에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지상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국토? 이건 뭐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하고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드론, 신산업 지원과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뭐 앞으로 신사업에 활용이 될 거라고 하고 발사 후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서 10월 이후에 표준 영상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 그리고 운용 수명은 4년 정도 떠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걸 추가적으로 왜 더 가져왔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요. 국내 항공 우주기업들이 참여해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반사경은 표준과학연구원, 광구조체는 데크항공, 한화시스템, 루미르, 제노코, 극동, 두원 등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개발 제작에 참여했다고 하니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또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가상 조형도 같은 건데 아마 이렇게 지금 한반도 위를 떠다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호, 누리호의 일단 최종 연소시험이 성공했대요. 이렇게 막 연기가 뿜어져가지고 실패한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이거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자립국으로 성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1단계는 이제 액체 엔진 개발하고 연소시험 이게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은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 구축 및 상세 설계 그리고 3단계 사업은 현재 클러스터링 기술을 개발해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결국 21년도 10월에 첫 번째 발사 22년도 5월에 두 번째 발사를 할 예정인데 그 전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기대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리호가 어떤 거냐면 지구 저개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왜 이렇게 우주에 가겠다는 걸까요? 라는 영상에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저개도 위성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그거를 이제 누리호가 담당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주도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열심히 털어봤는데 한국 독자 기술을 차세대 중형위성이 우주로 가면서 K위성 시대가 열린 거기 때문에 결국 주도하는 업체는 여기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해외에서는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민간 기업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게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그거를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고요. 민간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여기죠. 한화입니다. 한화의 김동관 사장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한화솔루션의 사장인데 근데 우주산업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스페이스 허브 한화와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레가이까지 합세를 해서 스페이스 허브라는 한화의 우주산업 어떤 그 TF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되게 과학자들과 이렇게 다 같이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걸 이끄는 게 김동관 사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 한화자 붙어 있는데 세트레가이는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한화가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의 지분 30%를 인수했습니다. 왜냐? 위성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개발 기술을 갖고 있냐면 세트레가이의 위성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해상도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소형, 초소형 이런 식으로 크기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한화가 이쪽을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힘을 합치게 된다면 뭐 천국만마를 얻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화 시스템도 아까 있었죠. 한화 시스템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위성에 들어가는 그런 통신체계 같은 것들을 한화 시스템이 개발해서 거기다가 탑재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하고 세트레가이가 위성 본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화 시스템이 영상 레이더와 위성 탑재체를 제작해서 거기다가 탑재를 시킵니다. 통신단말기 같은 것까지 그리고 한화 정밀기계가 우주항공 부품을 대고 결국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인공위성 이렇게 완성체가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걸 스페이스 허브라는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겠다라는 목표인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에라이진 엑스원도 최근에 카이스트와 인공위성 연구개발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이것도 잘하면 이제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사를 긁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중소형주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드론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난 2월에 미국의 블루오리진 로켓엔진 제조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떠들썩했던 그런 기업이 됐죠. 블루오리진은 다들 아시지만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앞으로 아마존 대표자리를 아마존의 사장자리를 그만둔다며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 항공우주 쪽으로 간다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랑 만약에 진짜 협력하는 게 사실이라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관련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스페이스X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이 위성 계속 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항해서 라이벌로 여겨지는 기업이 이제 원웹이라는 기업인데 거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P위성 이름만 들어도 위성 관련주죠. 여기서는 뭐 달탐사선, 소형위성 그리고 5G 이동위성통신 그러니까 여기도 통신 관련된 것들을 이제 탑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제놓고 최근에 상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1호 안에 위성 탑재체를 탑재를 시켜서 같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위성 관련주라고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리포트도 한번 제가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사실 뭐 제 얘기보다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더 좋겠죠. 아폴로에서 아르테미스로 아폴로는 전쟁의 신이고 아르테미스는 전쟁의 여신인가 그렇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1960년대가 아폴로였다면 2020년대는 아르테미스다. 이게 아폴로 몇 호 이런 거를 막 쏘아 올렸던 거가 아폴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르테미스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올드 스페이스고 지금이 뉴 스페이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개발 주체가 가장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뉴 스페이스는 민간을 바탕으로 자율 경쟁을 하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말씀드린 스페이스X다. 블루 오리진같이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현재 2020년대 아르테미스 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왜 이름이 아르테미스냐 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아폴로 17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추진을 할 때 공식 명칭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아폴로 때는 정부 주도였고 아르테미스 때는 기업 주도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비교 자료까지 있길래 이거까지 첨부를 해드렸는데 이때 당시엔 국가적 목표가 있었어요.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국가 위상 재고 우리가 제일 세!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때는 국가 연구기관이었다면 현재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스페이스X, 로켓랩, 원웹 아까 말씀드린 원웹이죠.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상업성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 주도의 핵심은 상업성 그리고 그래서 우주여행과 위성산업이 주목을 받게 된다. 우주여행하면 돈 벌 수 있고요. 위성산업하면 위성을 같이 쏘아올린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그게 통신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성이 구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 2021년은 우주산업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상용화 시점도 2021년이다. 와 우주여행이 가능해? 싶었는데 2021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게 2021년이에요. 어쩌면 올해 안에 우주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방향성은 유효하나 마지막 이게 포인트죠.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공개 시장 내에 투자 가능한 기업은 제한적이고 투자 기회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아크에서 ETF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라는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박명석이 한마디.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잘 될 것 같은 길이긴 한데 올해 안에 우주여행도 한다고 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길이 계속 꽃길이기만 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포인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진짜 7대 우주강국에 발을 올리고 과연 얼마나 그 파일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니까 만약에 수혜주를 발견해서 들고 있다고 해도 계속 꽃길만 걷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가시밭길을 만나도 그렇게 버티고 나아가서 끝내는 그 달달한 꿀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을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을 높여주시는 성격을